2년 연속으로 수상한 팀이 바로 인피니트인데요 바로 니네 노래인데 왜 춤을 못 추니 누군가 하나가 꼭 틀린다 잠깐만요 섹시 댄스 아 어떡하지? 웨이브 섹시하잖아요 웨이브 이쁘지 않냐? 이쁘지 않냐? 진짜 잘 만들었어요 형 눈 어디 갔어요? 눈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보려봐 0.1이면 웃을 때 0.1이면 웃을 때는 앞에 잘 안 보인다 너무 감소하는 건가 퀴즈 통통 찍겠다 형 왜 이러시면 안됩니다 그건 니 다 맞았지 퀴즈 퀴즈 프로그램 나왔어요 네 계속 죽여버린다고? 왜 안 돼? 왜 하지마 왜 하지마 이쁜지 말자 도모 씨 중에서 洋아 형 저비 명확한 이야 도모 씨 이러 az 이거 어떻게 맞추는 건데 이러고 다니는지 이러고 다니는 거 자 이팀은 다음 제가 제가 동구동구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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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나 하자 형 빨리 애시하겠습니다 아 안돼 아 내가 아 내가 내가 이거를 이걸하고 여기서 여기서 뿌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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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스러운 게 무대에서 무대에서 대놓고 엉덩이를 이렇게 접고 막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엉덩이네 지금 통화하는 분위기야 진짜로 룰루야 아침에 일어나자 깊이 드는 아이 두 명이 이미서 자고 있어서 제가 큰 소리로 이렇게 안 깨요. 진짜 안 일어나요. 그냥 제가 돌려도 안 일어나요. 예외교 3종 세트 시작 이렇군 저렇군 저렇군 성규야 날 보면 웃음이 나지요. 요렇군 저렇군 이렇군 사랑한 것 같은 말, 아예 뿅나요. 사랑한 것 같은 말, 수직한 아예 뿅나요. 말하자 kiş이중이 나를 드는 아이 에이아이 나 아저씨 꽁크하는데 기상 неп怒다야 나 아저씨 꽁크하는데 기상 1400 엣 이 친구가 따여 진짜 꿈꾸는데 이 친구가 따여 약초가 들어갑니다 이거 나 왜 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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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호야가 낀다고 상상해봤어요 저.. 저거올게요 이날 때 너의 모습을 보고 놀라길 바란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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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자꾸 내가 흔들어 원하는 할 수 없도록 네 입술을 또 훔치고 멀리 살아나버려 원하는ça 2.3.5.1 암페인 암페인 저희는 신문을 하나의 우민우 신간승리 N씨 블랙패션이 진리인가봐요 그거 없으면 못살죠 저는 저한테 검은색을 줬어요 내가 검은색을 좋아하니까 뭐야 그게 어이없네 이게 진짜 L9는요 검은색 옷을 굉장히 자주 입는데요 약간 밝은색도 입어보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검은색으로 추구하지 말고 저는 쩌쩌쩌하니까 상관이 없어요. 메카는 블랙이죠. 난 검은색이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눈부셔. 잘했어.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의 차도남 에리입니다. 차도남. 한 번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차가운 매력 눈빛 한 번 쏴 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지훈지 드라마 촬영한 줄 알았네. 그거 끝났어? 끝난 줄 알았잖아. 끝났어? 끝났지 오래야? 나도 있고. 길지도 있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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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형아. 이 형아. 다 걸었다. 아 나. 죽였다. 우와. 얼마 재미없으면 엘이 형이 지금 학을 잡고 있어. 엘이 형이 지금 학을 잡고 있어. 나는 엘을. 나 이거 어떻게 해? 이 형아. 이 형아. 이 형아. 이 형아. 이 형아. 김성규라고 해 김성규라고 해 김성규라고 해 김성규라고 해 김성규 놀고 있어 형 얘가 반발해요 김성규?!" 김성규라고 공격 Dá사 김성규라 김성우 cosa 김성규라고 해 김성규라고 해 고구리? 점점 그냥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인 것 같아요. 이름 좀 적어주시죠. 성규 이렇게. 아 그럴까요? 이걸 성규 형이 들고 있으면 안 돼. 말 좀 말 좀 말 좀 말 좀 말 좀. 말 좀 말 좀 말 좀 말 좀 말 좀 말 좀. 아 다 다 다 다. 난 물로 빠졌나 봐. 달콤한 너의 한정에. 죽어도 죽어도 못 봤어 너 난 이젠 네 남자야 내가 넌 좋아하나 난 모르는게 Just get together I got my job 왜? 이거 또 언제 외웠냐? 막내가 다 해야지 뭐 윤석열은 아빠 무슨 일이 많이 싶더라구요 평소에도 막내가 할 일은 제가 다 하고요 막 끼고 있네 세탁기로 하고 진짜 제 손이 지금 남아들지 않아요 이거 봐요 튼 거 봐봐요 성룡아 왜 닦아야지 여기 아 형도 좀 닦아요 나 닦았어 나 닦았어 안 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감사합니다.